이소룡 형님 왜? 붉으면 튀는 게 짱이지 오 여기가 뭐 복타고 이거 조심해둘봐 쭉쭉 빵빵 좋아 느낌있어 들어가볼까? 뭐야 왜 안들어가죠? 복장 불량 이 새끼가 기도를 물리치고 클럽에 입장하세요 좋아 부탁 무기선택 소주병 겸은 맡겨줘 회초리 쌍절군 이소룡 하면 쌍절군이지 캐러멜 마키아또를 선택하셨습니다 캐러멜 마키아또로가 왜 나오냐 저걸 왜 주냐고 무기를 다시 선택하세요 무조건 이번엔 쌍절군 그렇지 쌍절군 쌍절군을 못 올리냐 이소룡이 클럽 입장에 실패하셨습니다 그냥 술집가서 술이나 푸자 어디있어? 술집 술집 오 여기야? 오 이름이 개팔이야? 마음에 드는 여성의 연락처를 따세요 오 퀘스트 느낌있어 좋아 그럼 슬슬 작업이나 한번 해볼까 아 이건 얼굴이 이 언니로 연락처를 따시려면 세모 네모 버튼을 타이밍에 맞게 누르세요 연락처 꺼져 연락처 꺼져 연락처 줘 줄 때까지 연락처 꺼져 연락처 꺼져 여장남자의 연락처를 따셨습니다 떡실신녀를 도와주려면 에스틱을 돌리세요 반대방향으로 돌리셨습니다 가슴을 만졌습니다 견태 새끼 성추행범 철컹철컹 실패 은팔찌 아이템을 득템하였습니다 아니 씨바 게임에서 가슴 만지게 이렇게 큰 죄가 되나? 아 이소룡 됐어 역시 사나이는 수트가 안지 수트남을 선택하셨습니다 대우가 달라 야 이 자식아 야 이 자식아 애들과 잡지 왜 잡지 야 인마 그래 열심히 살란 말이야 소처럼 아 나 이 죽일놈의 인기 부비부비를 하려면 에스틱을 돌리세요 어 예 반대방향으로 돌리셨습니다 가슴을 만졌습니다 아 조뜩 다시 어 괜찮은가 봐 남자도 꾸며야 된다니까 아 존예 존예 등장 오 존예 등장 너 눌러와 바람 쐬자 변태 새끼 가자 존예에게 작업을 걸려면 슈트를 업그레이드 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매장으로 가서 슈퍼 슈트를 구입하세요 정장 슈트 슈트 오 종류가 많네 이건가 오 이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고 슈퍼 슈트 이건가 성공 슈퍼 슈트를 득템하였습니다 슈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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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 슈트 없이는 여자를 유혹할 수 없습니다. 야 어디 가냐? 야 어떡해? 야 다시 해봐 다시 해봐. 슈트를 벗으려면 S3 버튼을 누르세요. 빨리. 슈트 없이는 여자를 유혹할 수 없습니다. 야 다시 해봐 다시 해봐 다시 해봐. 슈트 없이는 여자를 유혹할 수 없습니다. 아 저 XXX 어디 가는 거야? 슈트 없... 슈트... 슈트... 야 벗고... 아 어디 가? 아 어디 가? 아... 아... 아...